자 여기 이제 오늘 거짓말 우리 사회가 참 거짓말이 조금 심하죠 심한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뭐 의료사태라는 것도 자이든 타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대통령이든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이든 간에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그 거짓말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거짓말은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가시키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국회 청문회나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전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여러분들 현재 미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사수 증가 문제에 대해서 매년 2천 명 총 1만 명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그런 tv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과학적 근거가 일단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어떤 거짓말을 한 겁니까 윤 대통령께서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를 했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 청문회 과정이나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미뤄보게 되면 그리고 의료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를 현장 전문가인 의료계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짓말인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 거짓말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께서 의사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왜 이 정책이 필요하냐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수가 부족하고 지방의료의 의사수가 부족하니까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필수 의료과의 여러분들 전문의를 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필수가에 가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임 전공의들 가운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같은 산부인과나 이런 데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수가를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고 의사수 배치 문제 의사수 배분 문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모르겠습니까 20년 30년 그 분야를 일을 해왔는데 의사수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거짓말한 겁니까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수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들더라도 세 가지가 전부가 다 거짓말인 거지 않습니까 후기 조선시대에 조선인들이 거짓말이 심해가겠다는 것은 하멜 표류기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 기록에도 간간히 나오죠 그런데 그것이 왜곡됐다고 이렇게 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많이 뭡니까 우리가 좀 잘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럼 왜 거짓말을 했겠냐 관리들이 수탈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관하에 끌려가게 되면 거짓말 하지 않으면 목숨을 구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됐을 거라고요 어떻든 여러분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부터 여러분들 오메가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럼 그 거짓말이 지금 밝혀진 상태인데 그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보통 양심을 가지면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안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아예 몰라 그냥 발표했으니까 그냥 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 태도를 보면 뭡니까 악 몰라 그냥 그냥 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MJ세대에 통하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대통령부터 장차관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전공이 복귀하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복귀해 수업 듣겠습니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너무나 창피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짓말 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올려주고 여러분들 그거는 내려주는 것이 그냥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으로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차익값 있고 그런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수조분의 1 수십경분의 1 정도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선거는 데이터를 조작했으니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깔아문긴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한 겁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다 여러분 조작했죠 그 전에 여러분들 4월 며칠인가 보궐선거 다 조작했죠 윤 대통령 등장하고 한 달이 실시됐던 6월 10일 지방선거 다 조작했죠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 10년간처럼 선거를 다 조사해 보니까 2012년부터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팩트인데 그걸 전부 다 깔아문기는 겁니다 선관이 무슨 서울법대 나온 선관이 누굽니까 위원장이 아니고 부위원장입니까 선관이 사무총장 이제 이름도 내가 다루지 않은 게 이름도 다 까먹어버렸네 나중에는 옛날에는 헌했는데 서울법대 나와 이런 판사하시는 분이 일체 그런 거 없다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투표함을 경찰관을 시켜가 쫄쫄 따라다니겠다 한동훈 후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기필꽃 관철시키겠다 본인은 여러분 사전투표하고 대통령 사전투표하고 나라가 전부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 선거를 다 이제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합빠진 겁니다 그냥 명물이 아니고 그냥 식물정부도 아니고 그냥 맹탕정부가 돼버린 겁니다 전부가 다 여러분들 거짓말하고도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7월 23일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그거 정직한 선거였습니까 나는 정직한 선거처럼 안 보이거든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말 천국이 돼버렸냐 거짓말을 좀 적당히 해야지 전부가 다 여러분 거짓말의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서가지고 정의가 어떠니 자유가 어떠니 민주가 어떠니 떠들으니까 후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들 밑에 지배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되냐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의로 사태를 가지고 와구와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지겠냐 이야기예요 전부가 다 입을 다물었으니까 이제 선거가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그래도 대들기라고 하죠 숨치된 한국 사람들은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자기 것만 챙기고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거 마치고 여러분 사회적 이슈는 좀 안 다루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의로 사태 거짓말을 하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그냥 dna 유전자처럼 그렇게 묻어가지고 후기 조선이야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월이 여러분들 건국이 되고 80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부권 항상 할 수 있겠죠 의로 사태도 결국은 거짓말이 여러분들 핵심이지 않습니까 반일종족주의를 여러분들 쓴 서울대학교 이영훈 교수님 경제사학에서 이런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그게 여러분들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탁 열면은 프로로그 시작이 거짓말의 나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님은 아마 연배가 저보다 몇 년 윌일 거예요 지금 한 70 가까이 됐을 겁니다 거짓말의 나라 그 밑에 이런 첫 문장이 거짓말하는 국가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늘 잘 알리신 사실입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연배 분이 글을 쓰실 때 전후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로그 시작이 거짓말의 나라 위안부 문제도 얼마나 거짓말 합니까 그때 얼마나 살기가 다들 어려웠습니까 북회도를 다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북회도 여러분 탄광에 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워낙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사건도 의료사태도 제가 의료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한 것은 나라의 지도청이 전부가 다 거짓말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섭과나 그리고 거짓말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더더욱 사과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나 의사후보생들이 뻔히 그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어떻게 이런 신뢰를 얻겠습니까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전공의를 백 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어디에선 백 번 여러분들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맛이 간 꼰대들일 겁니다 거짓말쟁이 꼰대들 나도 창피합니다 1960년생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나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때가 묻었습니까 뭐 거짓말을 저렇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해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의사들은 일단 수제들이지 않습니까 착실한 사람들이고 착실하지 않으면 의대를 어떻게 갑니까 여기까지야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의사들이 뭐 특별하냐 이렇게 하지만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자제력이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2 고3 고1 때 한참 피가 지름 듯이 끓는 그 시기에 책상마트에 앉아서 꾸준히 공부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인성이 뭐를 떠나 가지고 확실히 자기 통제력이나 열심히 하는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과 공부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열합니까 때려 치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급이 돼 가지고 그걸 견디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든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착실하게 뭔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해온 겁니까 그 사람들은 문과생들처럼 그렇게 뭔가 짱굴 굴리나 그런 게 아니고 과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수학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인가 생물을 과학을 공부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화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1은 1이지 1이 2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정치검사는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의사나 전공이나 의대생들은 1은 1이지 1이 2가 될 수 없는 겁니다 1을 2로 만들어 놓고 2라고 주장하니까 젊은 의사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완전히 마시간 꼰대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마시간 시퍼런 여러분들 민방위복 입은 꼰대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 합니다 얼마나 내가 창피한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줄 모르겠어요 최소한 나는 이번에 시퍼런 민방위복 입고 여러분들 폼 잡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최소한 나는 저렇게 무대보로 마구 거짓말하는 어른은 안 돼야겠다는 겁니다 그래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말과 글로 이름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진짜 말과 글로서 담아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훈 선생이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는 국민 거짓말의 나라 위안부 사태를 여러분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도 기가 차니까 거기도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 속에 등장하던 무슨 4.3 사건도 그렇고 그 사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국인을 피하자는 게 아니고 좀 빼저린 그냥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좀 나아질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삼성그룹의 연수원의 이런 데를 가면 여기는 돈을 안 빼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급공사들이 있죠 시, 군, 도청 이런 데 가면 내 눈에 어떻게 보이냐 건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죠 도로 정비 작업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뭡니까 다 돈을 빼먹은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미국 여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할 때 무슨 인포메이션 센터 같은데 보면 돈을 빼먹은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 여물게 지었으니까 전부가 돈을 빼먹은 겁니다 완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주차장이 뭡니까 그냥 야단 적힌다 좌우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을 제 이야기 요지는 한 분께서 의료계약과 반일종족 연결은 지나치다고 하시는데 두 가지가 거짓말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아무튼간에 한국인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정평이 나 있는 거고 하나도 바뀔 게 없으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2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나가기 전에 제가 간구 하나 드리고 이제 출판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책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19시기 마렵 정도 한국에 들어올 때는 대개 나이가 20대였습니다 여성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기록을 좀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빛을 지지 않는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미국 선교사들 또 미국의 기독교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죠 굉장히 감동적으로 쓴 책이니까 여러분께서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를 한 번 구매하셔가지고 여름에 읽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걸어온 길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대부분 주요 인물들이 다 정리정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근국을 하던 당시에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거하고 함께 제가 애리조나 답사기 단순한 여행수가 아니고 여행기 행식을 빌렸지만 미국의 남서부주의 아주 독특한 애리조나 주의의 여러 곳을 이렇게 탐방한 그런 기록물들을 정리한 거니까 한 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일단 일부를 정리하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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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